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5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85번 문제를 보게 되면 품질 전략을 수료할 때 계획 단계에서 스와트 분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t 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래서 스와트 분석 이라는 것은 우리가 s 는 스트렝스 강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s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위크니스 요거는 약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w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옵투니티 이것은 기회입니다 오고 그러면 트리트 이렇게 해서 이거는 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어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번을 한번 입니다 86번을 보게 되면 품질 비용의 세 가지 분류 항목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죠 기본적인 내용 어 품질 비용은 우리가 예방 평가 실패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방 비용을 우리가 p 코스트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줘 p 코스트 그리고 평가 코스트는 a 코스트 줘 a 코스트고 그리고 실패 코스트는 우리가 f 코스트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평가 실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준비 비용 이런거는 없습니다 그죠 품질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고런 내용입니다 87번을 한번 봅니다 87번을 보면 품질 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기능 전개 방법이 매우 유효한데 미즈노 박사가 주장하는 4가지 관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미즈노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는 4가지가 있는데 생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뭐 생산 이렇게 해서 항상 틀리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아 생산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서는 뭐냐면 기능의 관리 항목이 있고 공정의 관리 항목이 있고 그리고 신규 업무의 관리 항목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 업무 업무의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 그렇죠 그렇게 해서 4가지가 있다 요게는 생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죠 어 넘어가서 88번을 한번 봅니다 88번 품질 분임조 활동 시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이 나오죠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 에 대해서 털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가면 요 문제는 뭐냐면 품질 분임조라는 게 뭐냐 기본적인 요 내용부터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품질 분임조라는 거는 뭐냐면 같은 직장 같은 직장 같은 부서 뭐 이렇게 보면 되죠 같은 부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죠 자주적으로 모인 거죠 자주적으로 모인 또 뭐냐면 우리가 소 집단 활동을 이야기를 한다 뭐 요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게 되면 여러분들의 부서 뭐 혹은 뭐 같은 직장 이렇게 사람들이 일부 모여 가지고 아니죠 그 분들이 이제 모여 가지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개선해 나가고 이런 것들 우리가 분임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 집단 활동이다 그죠 자주적으로 하는 뭐 고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품질 문제에 한정하여 이건 안 맞는거지 이해 되겠죠 한정하여 주제를 선정한다 어 분임조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선정할 것이고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문제를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꼭 품질 문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89번을 한번 봅니다 89번을 보면 어 품질경영 시스템 기본사항과 용어에 관한 문제다 그죠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 최고 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관련 품질관련이잖아 그죠 품질관련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와 방향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요거는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품질경영 이라는 거 뭐냐 하면 품질에 관한 경영이죠 용어 이제 우리가 iso 에 나와있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품질에 관한 경영 품질에 관한 경영 품질에 관한 경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있고 기회가 뭐냐면 품 기획을 하기 위해서 일단 품질 품질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목표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면 이거는 품질 기획이구나 우선은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품질보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 우리가 품질 품질 요구사항이 품질 요구사항이 충족 될 것이다 충족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품질 보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최고 경영자에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관련이다 품질관련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 방향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은 이제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요 나머지 부분도 핵심적인 단어를 조금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 기업이 고객과 관련된 고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조직의 내외부 고객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직의 내외부 정보를 청별 분석 통합하죠 그래서 고객 중심 자원을 극대화 하고 또 고객 특성에 맞는 어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평가를 한다 그죠 방법으로 장기적인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이거는 고객 관계 관리지 관계를 관리하는 거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신규 고객이 있고 기존 고객이 있다라고 봤을 때 신규 고객을 우리가 서벼를 해서 이제 매출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 기존에 있던 고객에 비해서 거의 비용이나 시간 자체가 한 일곱 여덟 배를 더 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고객도 중요하지만 기공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아주 월등하게 효과적이지 이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고객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무료 배송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포인트를 넣어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회원들을 끊임없이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객 관계 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용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